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 초래한 원인이 재판부에 계신다니까요. 재판부가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죠. 재판부가 재판을 지어내가지고 그동안의 선거는 몇 번 치러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관? 이따는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티고가 강면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그? 초래한 재판부 특히 주심 재판관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피고의 변론만 듣고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모법적으로 납득할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중앙선관위가 개인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원고정당에게 향후 청구할 임차료가 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천만원이 소송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중앙선관위가 원고정당에게 청구할 향후 소송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송이 지연되었는지 사실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므로 변호인들, 소송대리인들은 왜 이제서야 소송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추정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저희 원고 소송대리인들이 질문에 꼭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 합, 방합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변론 병학 신청서를 저희가 예로 들어보면 당시 21대 총선 선거문 소송으로 2020소 30사관하고 소송대리인이 동일하다 또 증거 부분이 공통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도 사실상 같은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전체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는 반드시 연수 9월에 대한 선거 무효를 구하는 취지가 당연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피고는 당시에 뭐 병합은 안 된다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2020소 30사건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원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하고 있죠. 2020소 30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의 소송 결과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신다면 그래서 병합이냐 어떤 이부나 이런 걸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와서 이러한 원용이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하지 않죠. 당연히 만약 지금의 2020소 30은 별개 소송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저희가 듣지를 못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재판부 판단을 모르겠습니다만 피고의 그러한 항변은 매우 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이라면 그런 것들이 원용되고 공통된 사실관계라면 당연히 당연히 병합이나 이부에 찬성을 했어야죠. 동의를 했어야죠. 그러면 국민들의 선거권도 사실은 빨리 되찾을 수 있었을. 그런데 대법 그 재판부는 그 사실을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겨버리시거든요. 이제 와서는 그 사건 결과가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결과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 그대로 원용하겠다. 이걸 또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매우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합이나 이부에 대해서 판단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신지 네. 그 사항은 아까 벌써? 아니요. 답변 안 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셨습니다. 아니. 변론 준비기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판이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요. 지금 재판이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변론 준비기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왜 변론 증거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십니까?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판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또 말씀을 그냥 반복하셨죠. 그러면 앞으로도 재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소송지휘를 저희가 다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고 측은 재판부는 재판 하금이 있는 거죠. 오늘 검증 신청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미 말씀 안 하시면 의견 없으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제출한 신청이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의견서를 새로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왜 늦춰졌는지 설명을 해주십사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견서를 제출하실 시간이 모자랐습니까? 하아 그런 말씀을 재판부가 하실 자격이 없으시죠? 그런 말이? 모자랐죠. 그동안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재판부 아닙니까? 재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재판 안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모자랐고요. 오늘 재판은 오늘 재판은 저희 변호인들은 그 의뢰인 당사자인 자유통일당 당원들과 반드시 왜 재판이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오라라는 명령을 받고 얻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국민들의 도리이고요 의뢰인에 대한 또는 당사자의 대한민국 최고법원 최고판사인 대법관들이 최소한의 설명을 합니다. 최소한 친절입니다. 설명해주세요. 그거 그거 듣지 않으면 오늘 재판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대리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신청에 대해서 신청을 유지하실 건지 네 유지하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 유지 안 하신다는 어떤 부분만 유지 안 하시는 건지 전체를 유지 안 하시는 건지 그 의견을 말씀해주시고요 신청을 유지하고요. 유지할 건데 예전에 그 신청이 유효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만든 대법관이 왜 재판을 늦게 했는지 사유를 설명해달라 자꾸 돌아갑니다. 재판장님 어떤 질문을 하셔도요 그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풀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고 대리인의 말씀은 신청은 유지하시지만 신청의 내용이 변경돼서 변경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지연할 게 뻔하고 재판부께서 재판부는 자 이게 변론 준비기일 자료입니다. 변론기일 때 저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무용의 질문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근데 여기서 어떠한 무슨 뭐 변경의 이유라든가 뭐 마치 제기하는 것처럼 해서 이 증거 방법을 또다시 지원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1회 변론 준비기일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그때 주심 대법관께서 하신 유일한 소송 지위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잘 기억합니다. 유일한 소송 지위가 기존 신청 유지하냐 기존 증거 방법들에 대해서 신청 유지하냐 유지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죠 검토는.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또 유지하느냐 또 또 물어보시고 또 3년 지나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저희 유지합니다.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유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변론기일 지정해달라고 128회 동안 저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시면서요. 또다시 지금 재판을 지원할 이유를 찾고 계신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틀렸으면. 네. 여기선 재판을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유지하신다는 말씀하고. 네. 그 신청에 관한 내용과 변경됐다는 말씀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유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변경하시는 것인지를 어느 쪽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설명을.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재판 지연이 검증의 목적무라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3년 전에 상황 3년 전에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과 다르고요. 저희는 이 검증 신청이 3년이나 늦춰질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예상도 못했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게 만드신 원인이 주심대법관 아니십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3년 전에 검증 신청 검증 사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아니겠습니까. 변경이 되었다가 아니라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십니까. 이미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는 이미 증거물이 옮겨졌습니다. 과연 보존된 상태 동일한지 거기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내용 증명 보내서 자료해직 봉인해지를 요청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범죄 목적물이 없는 상황 대상이 바뀐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한 경우를 초래한 대법관님께서 설명하셔야 된다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 38. 증거보존 신청을 받으셨는데 그 증거보존이 된 대상물의 형상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십니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증거보존된 각 지방선관위의 증거도 포함하고요. 중앙선관위의 데이터 정보도 자료를 다 포함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에서 발생한 것처럼 광주와 같이 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이전된 상태 그 다음에 또 중앙선관위의 여러 번의 반복된 선거로 인해서 선거 데이터 자체가 변형되거나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그걸로 인해서 상세히 확인하고 검증사항이 유효한지를 당연히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검증신청이 3년이나 묵혔다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대법원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3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궁금해하고 있으니까요. 설명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오늘은 대리인으로 그 설명도 못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고 저희 대리인들이 바보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대법관들이 도망가듯 퇴장 후 원고축 소송 대리인 및 방청객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였으며 대법정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법원 경비 중 한 명은 이 상황을 촬영하여 항의를 받았으며 공무원인 이 경비원의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법관 출입문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양아치 소구리된 법정에서 원고축 대리인은 2시간가량 변론 재개를 요청하며 기다렸으나 이후 법정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까지 2023년 5월 12일 대한민국 대법원 법정에서 민유숙 대법관 그리고 이를 지켜본 조재현, 천대역, 이동헌 대법관이 진행한 재판 과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민유숙 대법관은 2023년 6월 15일 판결을 하겠다고 일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대로 흘러가도록 놔둬야 합니까? 이젠 자유대한민국의 풍부의 위기를 깨달은 시민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